아 생각하기 어려운 거 그 자리는 이 중도를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거에요 보면은 그래서 생각하기 어려운 거 해가지고 중도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견문지지 보고 듣는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보고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 즉 견문지지 보고 듣는 것이 미치지 않으며 보고 듣는 자리에 있는데 보고 듣는 것은 미칠 수가 없대요 보면은 처사해지지 추론하고 생각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즉 사해지 불책이야 생각하고 추론하는 곳으로 그 자리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그런데 여기서 견문지 불급 즉 사해지 불급 이거는 중생의 그 마음을 가지고 보고 듣고 추론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그 부처님의 그 마음 자리는 무명을 넘어 있기 때문에 중생이 보고 듣고 추론할 수가 없어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이 어느 날 후련 생겨나서 그 무명이 커져요 보면은 무명이 커져 나가지고 그 무명의 어떤 모습을 드러낼 때 현식도 현상이라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또 자가 발전해가지고 집착하는 놈이 하나 생겨요 집착하는 놈 이걸 이제 칠식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라고 보면은 그 나라고 하는 놈이 저 팔식에 현식 드러나는 모습을 집착하는 것 그래서 그 팔식이 있는 자리를 지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팔식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아레아식 팔식 채팔식 뭐 아타나식 능장식 소장식 함장식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그 가운데 이름 하나가 집지식이라 그래가지고 그 팔식을 집착을 해가지고 졸음이 나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끌고 가는 힘을 팔식이 줘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집지식이라고 해 보면은 누가 집지하느냐 칠식 나가야 집지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놈이 나라고 하는 놈이 팔식을 자기라고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깊게 뿌리받고 난 다음에 바깥 경계와 활동해가지고 육식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육식이 움직이는 중생계로 오기 위해서 몸을 받아가지고 나와야 돼요 보면 그래서 자기가 인을 있는 자리로 이제 들어가는데 인간으로 치게 되면은 인간의 몸으로 들어와야 돼요 인간의 몸으로 그러면 인간의 몸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려고 그러면은 누구한테 의탁을 해야 돼요 그 부모한테 의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무명 우리 12연기법 보면은 무명행식에서 무명이 점차 커져 나가는 게 행이에요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어떤 과정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식 알았다라고 하는 놈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알았다라고 하는 놈이 보면은 그래서 이 알았다라고 하는 놈이 팔식을 집착을 해서 자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바깥 경계하고 인연을 맺는데 이게 인간으로 태어나고 있으면 부모 뱃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부모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부모 뱃속에 들어있는 그 식을 갖다가 그 식이 이제 부모 뱃속에 들어와서 이제 어떤 화학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어떤 물질 덩어리가 생겨요 보면은 그러면 그걸 명색이라 명색 에벳다 그러면 그 에벳다라고 하는 그 개념 그 명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애를 뱅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산부인과 같은 데 가서 요즘 이렇게 찍게 되면은 이제 조그만 덩어리가 하나 생겨가지고 팔딱팔딱 숨을 쉬는 게 이제 하나 있겠죠 보면은 그게 이제 색이에요 색 보면은 그래서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똘똘 말려서 뭐가 하나 생긴 걸 이제 명색인데 그놈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갖춰가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몸을 갖추려고 하면 사람의 형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눈도 두 개가 있어야 되고 귀도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사람 형상을 갖추는데 그걸 이제 육군을 갖추는 거예요 아니비설신이를 보면은 근데 그 아니비설신이 아가는 깊은 잠재의식 모의 속에 있으면서 바깥 경쟁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육임이라고 이야기해요 육입 보면은 바깥 경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비설신이 육군 이제 육입 경쟁이 생기게 되고 그게 커서 그게 생기게 되면 바깥 경쟁을 이제 받아들이겠죠 그럼 바깥 경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접촉을 해야 되니까 육입 다음에 촉이 있고 촉이 있으니까 수가 있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 보면은 근데 이렇게 받아들일 때 어떤 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좋은 걸 받아들여요? 나쁜 걸 받아들여요?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해 보면은 그래서 원래는 애 오 오 뭐야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애증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싫은 건 떨쳐내고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니까 그게 애라 애 그래서 좋아한 걸 받아들여서 딱 취하면 그게 취 취하는 거 보면은 취하면서 이 뭐가 이제 있는 거에요 뭐가 있는 거에요 보면은 뭐가 이제 있어가지고 그 인연으로 이 세상에 나오는 게 이제 생이라 생 근데 일단 금세하게 이 생을 받게 되면은 생로병사를 피해갈 수 없는 거에요 보면은 생로병사를 한 평생을 딱 살아가지고 이 목숨이 끊어질 때 육신은 지수와평 사대로 흩어지지만은 이 육신을 지니고 살면서 자기가 딱 받은 모든 업을 종자로 담아가지고 이제 마음만 하나 딱 남는 거에요 보면은 그래서 다시 이제 팔식으로 돌아가는 거에요 이게 보면은 질식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 팔식을 종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자식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세상의 경험 온갖 오만가지 생각들을 하고 오만가지 일들을 겪는데 그 오만가지 생각 오만가지 일들이 그 마음에 전부 저장이 되는 거에요 종자로 보면은 근데 이 종자로 저장이 됐을 때 뭐가 보이는 형태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도 이 부호로 저장이 돼가지고 부호 결집이 돼서 어떤 글이나 글씨나 그림이 나오듯이 이 종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 없이 저장이 되는 거에요 보면은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있어요 엄청난 컴퓨터에 보면은 근데 많은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성능에 따라서 어떤 그 용량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업을 많이 지었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 짐승 같은 놈 그러면은 짐승으로 태어나고 모모 같은 놈으로 이제 그렇게 태어나야 되고 무관지옥에 갈 놈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되고 저 사람 참 복이 많았던 사람이야 내 생에도 복이 많을 거야 그러면은 금색에 이제 복 많은 사람으로 올 것이고 하아 천당에 갔을 거야? 그러면 천당에 갔을 거에요 보면은 종사 스님이니까 깨치신 분이니까 당연히 불생불변의 세계로 갔겠지 그러면 이제 그건 종사 열반이 되겠죠 보면은 그래서 그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마음만 하나 남는 게 무명행식에서 다시 그 식으로 돌아가고 그 식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인원에 따라서 6대의 몸을 받아서 다시 생례병사 중생계로 오고 왔다가 다시 가고 왔다가 다시 가고 팔식의 세계에서 윤회를 하고 있는 거에요 보면은 이게 무명을 깨치지 못하고 그 중생계를 갖고 왔던 그 무명을 깨치지 못하고 팔식이 건지 빙빙 돌면서 차고 흡을 지으면서 이 세상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끊임없는 무엇이 이래로 그런 세월 속에 살아온 게 이제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면은 그런데 이 우리 중생들이 성불하기 위해서는 저 무명을 타파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무명을 타파하기 위한 그 수행이 화두 잡는 법, 그 염불하는 법, 육바람을 실천하는 법 여러 가지 수행법이 나오죠 하지만은 모든 수행의 끝은 그 무명이 타파가 돼야 되는 거에요 보면은 그래서 무명 밑에 있는 건 모두가 다 중생이다 모두가 중생이에요 보면은 십지보살은 무명행식 그 언저리 놀면서 무명 가까이는 갔지만은 아직 무명을 타파하지 못한 거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십지보살은 성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부처님이 봤을 때는 아주 무명 밑에 있기 때문에 중생이에요 중생 자체가 보면은 그런데 이 명추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내용은 무명으로 부처님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부처님 세상 자체가 그래서 이 부처님 세상을 알면은 깨달음이고 성불이고 우리가 돈으로 하는 것인데 이 깨닫기 이전에 무명 밑에서 나오는 건 전부 중생 노름이라는 거에요 보면은 이제 그런 걸 계속 설명하는 거에요 짠 그래서 그 견문지지 사실 우리가 견문 보고 듣는 게 다 있는데 부처님은 이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을 부처님으로 보겠어요 중생으로 보겠어요? 아 부처님을 보는 거에요 보면은 부처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처님으로 본다 그러면 이 자리가 바로 부처님 세상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부처님으로 보겠어요 중생으로 보겠어요? 중생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부처님이 부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경계를 우리가 못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이 사고라 추론하는 것은 그 부처님 세상을 알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르는 거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 견문지지, 처 사회지지, 사실 이 자리가 부처님 자리인데 처 사회지지, 사회할 때 부처님의 자리에서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게 전부 부처님 세상인데 견문지 불급, 사회지 불측 해가지고 견문을 미치지 못하고 사랑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그 중생의 마음을 이야기해 보면은 개유 부사이체 이것은 모두가 유 부사이체 불가사이안 바탕으로 말미암아서 부사이체가 진공묘의 그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중도 그 자리 중도가 있는 자리 그 자리는 부사이안 생각할 수 없는 그 바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사이체로 말미암아서 자 불가득해요 원래 그 자리는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즉사 불가사 그래서 생각하는 자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경유에서 마의를 소사 불가사 시명이 난사라 그랬어요 생각하되 소사 생각하되 불가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 자리를 난사 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생각하기 어려운 것 이 부처님의 그 마음 자리는 중생이 보고 듣고 출원하는 것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곳이 아니라 언어도단 심행첨열이다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심행첨열 마음 갈 길이 끊어진 거예요 보면은 심행첨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법계의 성품을 늘상 봐야 된다는 거예요 법계의 성품 법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진공묘의 그 자리에요 보면 또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그런데 이게 나중에 한 줄 깨져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건 아낌 혹시 seems